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2020년 제 4회 전기기사 기출문제에요. 과목은 전력공화 전력과학 20문제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좀 약간 특이하게 됐죠. 전력건선도가 그렇게 문제 출제 안되는데 이번 시험에서 1번 문제로 등장했어요 전력건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전력건선은 뭐에요? 전력건선도가 우리가 피상전력, 복소전력, w이골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고 우리가 보통 전류의 공액을 취한다. 그래서 p 플러스 jq 이게 우리가 피상전력 즉 복소전력이 정이죠. 자 근데 이 공식응위에서 계산 문제를 푸는게 아니고, 이 복소전력을 응해서 우리가 평면상에다가 전력에 대한 원선도, 전력에 대한 원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수축은 유유전력자리, 자 그 다음에 허수축은 무유력자리에요. 위에가 플러스 jq, 밑에가 마임 jq겠죠. 자 그러면 전력이란 것은 송전단측이 있을 테고, 송전단전력원선도, 뭐 이런 송전단전력원선도가 왜 원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전단전력원선도 똑같이 이제 밑에 하방측에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위의 원선도가 송전단측 원선도고, 밑에 원선도가 수전단측 원선도에요. 그래서 전력원선도란 것이 우리가 피상전력, 즉 유유전력과 무유력, 복소전력을 평면상에 펼쳐서 그린 해법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송전단측, 여기서 또 어떤 송전단에 대한 위상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세타 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전단측. 수전단측도 어떤 위상각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각을 임의로 해서 세타 r로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전력원선을 그려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왜 이런 원선들을 그리느냐. 일단은 이렇게 전력원선을 그리게 되면 송전단측의 유유전력의 최대 유유전력을 알 수 있죠. 그죠? p, s, m 값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좌표측에서 맨 끝부분이 송전단측의 최대 송전전력이거든요. 자, 수전단측은요. 수전단측은 여기가 또 최대 수전전력이 되는 거죠. p, r, m.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기에서 1번에 송수전할 수 있는 최대 송전전력,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위상각 따라서 여기서 운전하고 있으니까 쭉 내리면 얘가 뭐겠어요? 여기가 바로 송전단전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상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쭉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pr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송전단전력ps하고 수전단전력pr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ps에서 송전단전력에서 수전단전력pr을 빼버리면 이게 뭐예요? 송전단전력과 수전단전력차. 바로 이게 전력손실에 해당되는 거죠. 전력손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손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력손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송전할 때 효율을 갖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효율. 즉, 효율은 이타이꼴. 이타이꼴. 우리가 송전단전력에 대해서 수전단전력의 비율이니까 우리가 효율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3번 보기. 선로손실과 송전효율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 2번 보기는요.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수전단의 전학과 상차각. 얘가 송전단 상차각이고, 얘가 수전단 상차각이니까 위상차각이니까. 이 두 가지 파악해서 송전단과 수전단의 상차각. 즉, 세타이콜, 세타S-세타에서 우리가 송수전단의 상차각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보기는 원선도를 그려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4번의 과도 극한전력은요. 이 극한전력, 즉 최대 전력은 알 수 있으나, 앞에 분과가 틀렸죠. 과도란 건 뭐예요? 과도라는 것은. 과도는 정상상태가 아니고, 어떤 계통에서 사고 났을 때, 과도상태는 사고 시, 개통에서 사고 났을 때, 그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원선도는 평상시에 정상상태에서 얻은 극한전력, 최대 전력은 파악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극한전력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기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계산문제 형태이긴 한데, 계산문제라고 하기에는 어떤 개념적인 문제예요. 자, 지금 문제 읽어볼까요? 단상 2선식하고 3상 4선식이에요. 그럼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첫 번째, 단상 2선식. 그렇죠? 단상 2선식이면 회로 자체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단상, 전원 1상에 2선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전압을 우리가 선관전압 V라고 하고, 이때 흐른 전류를 I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단상 2선식이고, 두 번째, 3상 4선식은요. 3상 4선에는 전원이 3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상 전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Y결선, 그 다음에 A상, B상, C상, 전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상 4선식이니까 이 중성선까지 있는 거죠. 물론 이 중성선은 우리가 다중접차 하겠지만, 대전설로 해서. 자, 그랬을 때 저 단상 2선식과 동일한 조건, 즉 동일한 조건은 A상과 B상 간의 선관전압. 즉, 우리가 단상 2선식과 3상 4선식을 해석할 때는 똑같은 조건, 그게 바로 뭐냐? 선관전압으로 해석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자. 따라서 이 V라는 것도 선관전압이고, 이 V라는 것도 단상 2선식의 선과 선 사이에 선관전압이 되는 거죠. 그때, 이때 흐른 전류 I라고요. 자, 그러면 단상 2선식일 때 공급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상 2선식 공급전력은 당연히 단상이니까 VI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다 세분하면 코어사인 세타도 되겠지만, 문제에서 역류 조건 없으니까 코어사인 세탈을 하자. 일로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상 4선식은요. 3상 4선식은 우리가 3상에서의 송전전력은요. 공급전력은 노트상 VI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식은요. 지금 전력은 단상 2선식일 때 총 공급전력이고, 얘는 3상 4선식일 때 총 공급전력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죠. 이런 거 주목하셔야 돼요. 한선당 전력비라고 해요. 선선 한가닥당. 그러면 한선당 전력비를 따져오면 단상 2선식과 3상 4선식의 한산당 전력비니까. 자, 단상 2선식일 때 지금 전선 2가닥일 때 공급전력이 VI죠. 그러면 한가닥당이면 이 VI라는 전력을 뭐로 나눠야 돼요? 전선 가닥수로 나눠줘야 돼. 1분의 2로. 자, 그 다음에 3상 4선식에서 노트상 VI는 뭐예요? 이건 전선 4가닥에 대해서 전선 4가닥에 대해서 총 공급전력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노트상 VI를 전선 한가닥당이니까 3상 4선식은 전선이 4가닥 아니에요? 물론 중성선은 전력을 보내지 않지만 전선은 어차피 엄연히 4가닥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4로 나눔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VI하고 여기 있는 VI는 약분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하고 여기 2하고도 약분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2가 남는단 말이야. 따라서 이 약분한 식을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2분의 루트상만 남는 거고 2분의 루트상이란 수치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6했던 거잖아요. 몇 나오냐면 0.866이 나와 86.6% 나오는 거죠. 따라서 근사값은 뭐가 되겠어요? 0.87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따라서 제 개념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문제가 가장 쉽게 풀리는 어떤 풀이 해법이 되는 거죠. 다른 방법보다도 이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비교하는 게 따라서 2번에 0.87, 즉 86.7% 정도 86.6%, 87%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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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